다음 배치 보겠습니다. 이런 건 시스템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우니까 이쪽에 와서 횡단샷의 형태로 득점이 되려면 이 정도 맞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왼쪽 회전 주고 원쿠션으로 여기를 맞힌다. 여기에서 왼쪽 회전에 의해서 이리로 간다. 쿠동 선수도 이런 생각으로 치지 않았을까? 그랬을 때 원쿠션 목표 지점이 여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께는 부드럽게 친다면 2분의 1이지만 그렇게 되면 저쪽 방향으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부드럽게 쳐서는 안 되고 당점도 중단보다 살짝 내려서 두께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8분의 3 정도를 9시보다 약간 아래인 8시 30분 수팁 정도의 당점으로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. 그래도 좀 많이 밀려가네요. 그렇다는 것은 하단 당점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8시 하단 당점으로 쳐보겠습니다. 8시 투팁 두께는 8분의 3 여기에는 8시 50분 투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8시 50분은 밀리고 8시 투팁으로 수정하겠습니다.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.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.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. 당구에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. support Frank들의 3시 30분은 밀sightenez 정씨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